도전! 이승기의 수공! 잘 막힐! 잘 막힐! 잘 막힐! 야,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오늘 생각한다. 자, 룰은 전과 동의입니다. 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김혜는 죽는다, 사장님. 뻥이야! 하나! 자, 마지막, 모든 집놈과 모든 우리가 오늘 1박을 하기 위한 최소 용품을 모두 싹 다 긁고! 최종 1박! 최종 믹션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게임! 첫 번째 시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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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해, 다해! 잘했어? 잘했다고? 움찔했다, 움찔했어! 하나! 둘! 셋! 하나! 오앙! 이제 안 좋아하지마! 아직 좋아하지마! 아직 좋아하지마! 아직 좋아하지마! 마지막 한 번! 야, 약속한 걸 지켜. 둘이서. 어떻게 할까요? 맞다, 겨울이죠? 저희도 페인팅 보셨을 수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앉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셋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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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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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 하지 마. 아, 알았어. 저런다 꼭지더라고요. 까른다, 또 이상하다, 두 지민이네. 대장! 하나, 둘! 승기 앉아있어. 셋! 하나, 둘, 셋! 일어나기로 했잖아, 일어나기로! 진짜 어디야 해. 앉아있으라고 했잖아. 잠시, 왜 이렇게 해. 앉아있으라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일어나기로 했대. 근데 얘가 또 안 지켰대. 야, 진짜. 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 밖에서 자, 다 그냥. 이제 더 있어야지 말까? 너무 안쓰러웠다. 마지막 컨덕 기효이. 나는 억지로 이런 거 우린 나 졌어요. 아이, 조심할게. 배불리 중앙가 지키고, 우리 자다 죽어야지 뭐, 그러고. 아니, 그거를 왜. 너는, 너는. 아니, 일어나기로 했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형, 왜 안 일어나신 거야, 왜? 아, 죄송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런 영웅 심리가 문제라니까. 자, 최종 대결입니다. 결정! 1라운드, 총 3라운드입니다. 과연, 이승기군과 MC봉, MC봉과 이승기군은 이 어려운 건물을 통과해서 1박 2일 비박 특집! 안전하게 침낭 속에서 자인과 함께 포관참을 이뤄낼 수 있을지 1라운드부터 실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영웅.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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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싫어해. 오히려 더 싫어해, 그게 뭐냐고. 야, 너희들이 짠 대로 해, 짠 대로 해. 영웅 심리가 없어야 된다. 야, 바로바로 가버려, 바로바로. 1라운드, 하나, 둘, 셋, 일, 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자,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짠 대로 해, 짠 대로 해. 영웅 심리 필요 없어. 영웅 심리 하지 마. 승리해, 이번에 좋았어, 쓴다 갈등을 좋아하지 마. 페인트 딱 죽는 거거든.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입니다. 모두 우리 1박 2일 비박에 운명이 걸리지 있는 최종두식 게임 3라운드. 정, 대장, 1, 2, 1, 2, 3, 0, 1, 2, 1, 2, 0, 1, 2, 1, 2, 1, 3, 2, 1, 2, 1, 1, 2, 1, 2, 1, 2, 1, 2, 1, 2, 1, 2. 아휴, 진짜 아휴. 아휴. 와, 나 진짜다. 진짜다. 아, 이거 놓았다. 아, 이거 진짜. 한 놀다.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일어났어, 나 이거 이러고. 배우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영웅도 하네, 왜. 아니, 뭐 걸 게 있어야지, 이제. 뭐 하나 걸자, 우리 진짜. 누구 한 명 죽읍시다. 근데 그냥 어차피 비박인데, 비박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잘 수는 없으니까 친낭만 하나 주면 안 돼, 하나씩만? 그럼 그냥 알아서 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친낭 하나씩도 되게 힘들다니까,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줘야지 이걸 그냥 어떻게 자. 우리가 무슨 무장공비야? 아, 웃겼다. 야, 진짜. 다음 주 우리 전원 다 야외 지치고 그러면 한 마딱 담아면 안 됩니까? 아유, 그만해, 형님. 아, 근데 길어가. 야, 남의 길에다. 축구만이 하나 진짜. 아, 그려, 빨리 했는데, 이거 왜 다 될 수 있는데. 야, 비슷한 만들어내기로, 조금방에 갔다. 아, 수고를 못 시켰다, 수고를 못 시켰다, 수고를 못 시켰다. 네가 각자 놀랄만한 얘기를. 결과에 신고를 하고 노력하시는 분이 너무 가장해서. 오늘 밤 절대로 두 달이 두껍고 삼겨뒤 못할 거다. 오, 오, 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아무 별다른 걱정은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러는 부탁을 미뤘다. 암만 떠져나 이거 하나예요? 배터리가 두 개인데요 저게 이제 계속 풀로 켜놓으면 한 시간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할 때 계속 켜놓으면 조금 빨리 보이고 일단 꺼두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하고요 일단 뭘 끓는 거야 쉽죠? 참 쉽잖아 아우 빠르세요 왼쪽으로 가닥이 이렇게 파이팅이 많이 물 몇 톤 넣어야 되지? 아 이게 이상해 너무 많이 하면 땀 틀린다 충분히 끓어 이거 된다 된다 야 왜 우리가 생존 버라이티로 바뀌었어 아니 이래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왜 나냐고 왜 나냐고 이게 안 밀려요 여러 마리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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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으 으 으 복수의 카라를 가내야 돼 이대로는 절대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아 면 붙었는데 스타일 따라서 맘대로 하세요. 다 맞죠. 뭐야. 어머니에 라면 죽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젓가락이 없어서. 엄마 축하해요. 엄마 축하해요. 그리고 저런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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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끝냈어요. 그리고 데리고 있는 베리와 함께 때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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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같이 먹고 싶은데. 아,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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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박이! 대작도에서 펼칠 수 있는 비박특기 비박이 저희들이 최소한의 물품과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